평대모가 무엇인가? 평대모 뭘까요? 평대모 평, 뭐야 이거? 대 갑자기 또 제가 이야기했던 강의 때 대머리의 역설 제가 한 게 아니고 샌델이라는 거라니까 왜 유튜브 댓글에 나한테 뭐라 그래 대머리의 역설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4명이 만나가지고 누가 대머리냐 너다, 난 두 개나 있다 난 하나나 있다 장난 아니야 난 세 개나 있다 둘리는 몇 개 있을까요? 둘리는 두 개 아닌가? 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뭔가 경계가 없는 걸 애매모호한 걸 가져다가 자르려고 할 때 생기는 역설 무더기 역설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모래 알갱이 하나가 무더기냐 두 개가 무더기냐 세 개가 무더기냐라는 역설이었고 평대모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평대모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아주 소중하게 윤사 5회, 생윤 5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냈는데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도 아, 5월 교육청이죠 4월 교육청인데 5월 달에 받잖아 깜짝 놀랐지 여러분, 고난도 득컷도 물론 확 현역부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수능에 나왔던 거죠 인간에 대한 칸트는 오지? 인간에 대한 의무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다른 존재와 관련한 relate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있는 거죠 동물 아무리 뜨리면 안 되겠지 그럼 동물에 대한 감사의 정 표현할 수 있어요? 동물에 대한 정 또 이거 헷갈린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막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있잖아요 암기가 아니라고 대한 관련한 말 외워놨단 말이야 동물에 대한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동물에 대한 감사의 정 은 그와 관련한 의무를 실현하는 거죠 캐스트 듣고 계시는 또 과탐하시는 분들 과탐하시는 분들 제가 캐스트 찍으면 많이 들어와서 보시던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문과는 지금 문의과 구분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상 어?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이잖아요 칸트 되게 대단한 사상가예요 이미 그 옛날부터도 길가에 있는 돌멩이의 아름다운 결정체 바라보면서 그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가져다가 욕하면서 막 에어 이렇게 발로 차는 사람 그 인간성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간성을 위해서라도 그딴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가에 돌멩이가 죄가 뭐가 있어요 어? 그 길가에 돌멩이 이렇게 발로 차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면 웬만한 사람도 들어보더라 나도 차 봤어 이랬을 때 어? 아무 음력 없이 막 차지 끝까지 차 끝까지 하수 굿만 들어갈 때까지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거 니 여자친구로 좋아하겠냐? 오빠 막 카리스마 돌도 막 발로 찬 그리고 대교 구 씨예요 은폐와 탈흠폐 글자 하나가지고 틀렸던 거 신위부를 좀 틀려놓고 맨날 막 시불시불 하죠 지금 엘리야 대회가 공부가 안 됐다는 건 복습이 많이 안 됐다는 거고 윤사에서는 왕수인 올해 되게 중요합니다 왕수인 심과 성의 구분만이 아니라 사단과 또 사덕에 대한 정략용 마음속의 이치 인정할 거 아닐까요? 마음속의 이치. 이거 나오면 엄청 틀릴 거예요. 왜? 천리가 아니라고 외웠거든. 외웠어. 외웠어. 패티잇은 우리 집에 책만 몇 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대모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문제가 될 겁니다. 공산사회가 도래한다. 라는 거. 여기 보시면 노직은 소유 권리에 있어서의 개인적 목표와 분배의 정형이 요구되면 안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직은 정형이 요구되면 안 된다. 합당한 기대치를 고려해서 분배하는 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런 것들. 응분이라는 개념. 데저트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일지. 연구평화를 위해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정 체제여야 되는데 국가들 간에 도덕적 우월성이 있는가? 작년 수능 완성.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정치 체제가 칸트한테 무엇인가? 갑자기 로크 떠오르죠.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연맹은 관여할 수 있는가? 관여해야만 하는가? 윤사 한번 가볼까요? 이러고 있는 사람 많이 출제되죠. 에피콜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테레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테레스가 본인의 용모를 감추기에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리스토테레스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영혼에서의 영향과 성장은 누가 짓는 것인지. 심지어 올해 수특. 윤사, 여기 윤사죠. 정약용도 이런 이야기하죠. 본연의 성. 초목, 초목. 식물이 갖고 있는 건 뭘 갖고 있냐? 생명. 동물은 지각.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이런 것들. 저 사람 뭐하는 거지? 뭘까요? 습관에 형성되는 탁월함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 정치술은 무슨 적지에 해당이 되는지. 분노에 관한 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노에 관한 중용. 그리고 여기. 정약용인데. 마음은 성, 권형, 행사라는 세 가지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 정약용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올해 수특을 반영해가지고 등극컷 39, 41, 생윤, 고난도 문항 제시해 드렸고. 제 새 소식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윤사는. 윤사는 또 윤사스럽게. 또 윤사 또 자신감, 자만심 뿜뿜들 있잖아요. 우리 윤사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잘 풀어보라고. 40, 38, 38 이렇게 풀다 보면 헉헉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열심히 올해 연계위제 수특 잘 반영해가지고 평가원스러운 시험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대모라는 강의로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이니까. 어? 평대모가 뭐야? 평대모가 뭐야? 이제 아시겠죠?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니까 잘 보시고. 6평 정말 승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수능완성이 나왔더라고요. 수능완성. 지금 예약 발매 중이더라고. 25일 출고라고 제가 오늘 땡땡 문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벤트도 하던데. 이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참여하면 선물 준다고.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수능완성이 이제 수능까지 반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수능완성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잘잘잘. 하나하면 할머니가. 근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 동심이 파괴된 거예요. 동심 다 파괴됐고. 중요한 건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그래서 수특 반영해서 만들긴 했지만 문제 스타일 자체가 평가원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수능까지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 파이널 12회까지 풀어보시면 수능 대비가 잘 되실 겁니다. 캐스트를 찌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현장에 계신 분들. 저 카메라에 너머에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그런 수강 후기 보면 되게 감사드려요. 입시판을 떠나게 해준 강사. 그게 최고 아니냐. 그 말을 들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 시판을 떠나세요. 떠나시고. 내년에 이 시간은 어디로? 지금 다 축제해 주시잖아요. 축제. 축제의 길로 가시는 향연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부를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잘 버티세요. 버티시고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그 길에 가셨을 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몰래 저몰래 이렇게 현장생들한테 메모를 받아가지고 제 인스타에 올랐는데 인스타 한번 구경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제 집에서 그거 계속 한 번씩 보면서 감동 눈물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 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그 페이지가 오픈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왜 여기가 다 일타들이 모여 있는지. 이렇게 오늘 그 페이지도 오픈됐고. 감사한 하루를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대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잘 버티세요. 오늘의 하루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 남보다 10분만이라도 더 안전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시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6평 해설강의 그리고 라이브 5월 14일 라이브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